미국의 여러 세대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밀레니얼 세대가 가장 힘겨운 생활부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1980년에서 1994년생 사이로 분류되고 있는데 만 43세에서 29세 사이이며 미국 인구 전체의 25%가 넘는 9200만 명이나 되는 것으로 인구 센서스는 밝혔습니다. 밀레니얼 세대인 30, 40대 미국인들은 무려 73%나 페이책 투 페이책, 즉 봉급으로 근근히 먹고 살고 있다고 대답했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는 여러 세대 중에 밀레니얼 세대가 근근히 먹고 살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겁니다. 밀레니얼 세대가 최악의 생활부를 겪고 있는 이유는 학자용자금을 포함한 각종 빚더미가 가장 무겁게 짓누르고 있고 가족 가운데 돌봐야 할 부양가족이 많을 시기이기 때문으로 CBS 뉴스는 분석했습니다. 밀레니얼 다음 세대인 1995년에서 2012년생 사이인 Z세대는 66%가 페이책 투 페이책으로 근근히 먹고 산다고 응답했습니다. Z세대는 근근히 먹고 산다는 비율이 올 1월 61%에서 3월에는 66%로 급등했습니다. 밀레니얼의 바로 직전 세대인 1965년에서 1979년생 사이인 X세대는 64%가 페이책 투 페이책으로 겨우 지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946년에서 1964년생 사이인 베이비 부모들은 7700만 명이나 되는데 절반인 50%가 근근히 먹고 살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미국 전체 세대 평균은 60%가 페이책 투 페이책으로 겨우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밀레니얼 세대가 세 가지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첫째, 밀레니얼 세대는 미국에서 2001년 닷컴 붕괴, 2008년 주택시장 붕괴와 금융위기, 대불경기, 2022년 코로나 불경기 등 현재까지 세 번의 극심한 불경기를 겪었습니다. 둘째, 밀레니얼 세대는 내 집 마련과 은퇴 저축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셋째, 흑인 밀레니얼 자녀들은 베이비 부모인 부모들보다 가난한 생활고를 보이고 있다고 CBS 뉴스가 전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